자, 야 상대가 일단은 대처를 잘 하긴 하네 아쉽게 됐습니다 자, 한번 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방제가 어딨지? 여기서 이제 지면 안됩니다 지지요 자 끄고 있습니다 예, 잘 잡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중인배님 슈퍼채팅 입장 1 감사합니다 비밀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제가 모삼플꺼기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성현이 홍점사는 타이밍인데 안 Cristo 또 후원 감사합니다 봄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 likewise, 5,000원 NTD 감사합니다 성현아 얼굴 밑도 스타하지 말고 실력 좀 기르는게 어때? 아유 감사합니다 자 SB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강아지 밑으로 가나요? 어? 아이고 딸랑트님 홍보 또 감사합니다 데럭더블 한 번 또 가겠습니다 데럭더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가야 된단 말이지 어? 자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인가 봅시다 상대 자 센터 한 번 살짝 훑어보면서 갈 예정 살짝 갔는데 없어요 자 중인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첫 서치 만원 알겠습니다 SB리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SB님도 수원 또 감사드리고요 자 커맨드 일단 진투로 갑니다 이번엔 좀 정찰이 느린걸 이번엔 좀 정찰이 느린걸 자 똑같은 거만 이제 한단 말이야 어? 그렇군요 다시 한 번 올려보자고 자 MD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한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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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대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한 봅시다 일단 여기 발견 자 잠깐 이제 나가자구요 자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숨어있어볼까 자 HWP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음재야 한우라 나도 유튜브 나왔어 한우라 코로나 그곳까지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송아리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성현아 여기서 지면 채팅창 타격 엄청 오래갈거 같다고 야 이거 똑같이 하는데 이거 김정성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자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파고는 부유하자고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지만 다 봤단 말이지 에스파고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제자 AVI 곧 나오겠네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비워주세요 자 애도 일단은 달주기 합니다 자 상대가 지금 너무 공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어? 마치 도둑이 자기집 안방마냐 이렇게 또 다니는거 어?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엠벨 같은거 안 지워도 됩니다 참고로 자 자 루페어 한번 해주고요 사나신데 해주고 자 시즈고도 한번 해주고 자 자 그리고 후원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또 감사합니다 어 주인재님 후원 감사드리구요 이제 가게는 하진 않아요 저랑 관련도 없습니다 게이트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 자 탱크를 일단 무라내줄 예정 탱크를 무라내줄 예정 이제 시즈 모드가 슬슬 완료가 됩니다 자 탱크를 일단은 때려줄거에요 그렇게 말이죠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트리플을 아직 먹진 않았습니다 상대가 자 트리플을 아직 안먹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일단 천천히 하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시를 먹었나 이거 자 가능성있음 자 한번 봅시다 없구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급할게 없어요 제가 이제 상대보다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게이트 늘어나는걸 다 보고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단 말이야 어 자 커맨드 지어주면서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천천히 형들은 지금 타이밍을 나오는거는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고 자 자 좋아요 너무 보여주는거 아니 자 스캔을 한번 또 달아줍시다 상관이 없어 이 친구 빌드에 대한 그 자만심이 너무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일단 비밀성현의 이름으로 쌈바가 뭔지 알려주라 좋아요 이득을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자 꽤 잡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커밴드가 이제 슬슬 완성이 될거란 말이죠 자 백토리 한번 늘려주면서 말이죠 굉장히 자만하고 있어요 이 친구 자 커밴드 이제 해줄생각 멀티미즈 슬슬 먹어두겠습니다 베베는 일단 잠깐만 이렇게 살짝 한 다음에 자 처렉공사도 여기다가 살짝 자 자 이제 멀티를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멀티 멀티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언덕을 갑시다 여기를 들어오시겠다 하지만 철통 보안이에요 철통 보안 자 그러면서 이제 벌처를 한번 다시 찍어줄 야 뭐야 스타벅트 안 지워졌네 자 뭐 늘릴 수도 있지 상대가 이제 뭐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이제 입구를 한번 막아줄 예정 상대와 저와 트리플이 비슷하면은 제가 이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쵸 비슷합니다 비슷하구요 한번 이제 타이밍을 한번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은 상대는 지금 이렇게 이제 부유한 편은 아니에요 가벼운 일단 찌르기 한번 가볼까 가벼운 찌르기 한번 갈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갈 거야 자 아무리 하나 지워주면서 또 앞에 서있지 않을까 자 한번 이제 갈 예정입니다 자 한번 때려줄게요 쭉쭉 갑니다 쭉쭉 쭉쭉 갑니다 자 탱크 때려줄게 그 드라구 자 자 자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함에 올려줄 예정 자 쭉 가겠습니다 쭉 쭉 쭉 쭉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밀봉을 시켜줄 예정 밀봉을 딱 여기까지 자 자 탈빙 탈빙 날카롭죠 자 오보라 일단은 자 문을 좀 잠가줘야 겠습니다 자 문을 좀 잠가줘야 겠습니다 문을 좀 잠가줘야 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cg 모드를 한번 또 다시 해줘야 겠어 자 자 한 번 더 자 방심은 하지 마세요 자 넥서스가 일단 날아가기는 한단 말이죠 못 나오게 영원히 가둘 예정입니다 못 나오게 자 행급 점사 자 일단은 막히긴 하나요 저기 이제 팩토리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일단 넥서스 한번 깨주고 딱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자 왜냐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볼까 그러면 여기 이제 멀티를 맞을거란 말이지 상대가 자 자 이득을 꽤 봤습니다 자 멀초 활용을 좀 잘해줘야 겠어요 일단 멀초 활용을 어플이 쭉쭉 늘려주면서 말이죠 좀 있으면 이제 2일업이 됩니다 자 쿠로불은 옮겨주고 있다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자 잡아줍니다 드라구는 요쯤에 있을거구요 그렇죠 프로브들을 잡아줍니다 프로브들을 쓴 한번 지나가면서 말이지 자 아주 달콤하단 말이에요 이 프로브들 자 마인을 한번 깔아주면서 말이에요 마인도 한번 해줄까 따끔하단 말이지 오호 오나요 들어와 자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상대도 오 자 좋습니다 물리아 리조로 한번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 프로브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상대 프로브를 다 제거해줄 예정 자 일단 살아나가기는 힘든게 드라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프로브가 나올거란 말이지 3 1 낫고 자 여기도 이제 프로브가 있어요 잡아줍니다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많이 가난하단 말이지 상대는 자 탱크는 일단 좀 다 버려줄게요 이제 탱크 여기도 이제 멀티를 먹어줄거란 말이지 목저버 제거 한번 해줄거구요 자 불리아 시즈가 한구대씩 나올겁니다 팩토리가 몇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기로 오겠다 하지만 쌈사먹기라는거에요 쌈사먹기 자 들었습니다 좋아요 가두리라는거지 가두리 양식 선풀도 이제 지워주고 있구요 좋습니다 하나씩 이제 태워주면서 말이지 자 불리아스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야겠구만 불리아스의 무서움을 말이죠 가스도 좀 파줄게요 탱크는 이제 11시로 한번 공격을 가봅시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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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찍어주고 탱크는 우리 마이크토 2만원으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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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없는거 좀 수리해주자 아껴쓰고 고쳐 써줘야되요 자 세부대째 자 드라군 옵니다 드라군 언덕에서 최대한 싸워줄게 언덕에서 여기서 자리 잡았습니다 한번 때려주고 자 최대한 싸워줄게 유리한 고지에서 말이지 자 갈때 가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공이업 방일업이 됐습니다 공사 한번 눌러줄게 가스가 좀 부족하긴 해요 여기 찬단 말이지 이제 자 강수한 무드루미님 슈퍼채팅 이천구원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핵이 늦었죠 지금 하기에는 자 4부대 이제 5부대 5부대 꽉 찼어요 다 보고 있었네 보고 있었네요 자 불리한 셉니다 스탑 20년차에요 강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자 드라군이 많긴 하지만 굴리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자 자 계속 때려줄 예정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줄 줄 서있거든 뒤에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어 공이업 눌러줄 예정 자 낫서님 또 2천원으로 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 일단 멀티를 먹어줄게요 어떻게든 이제 막아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안줄거란 말이지 언덕이 있더라도 물량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좋아요 밀드는 상대가 자 좋지 알았군 자 살포시 자 이제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다 보여줬잖아 근데 어 방이 있나 또 한번 들어가볼까 이젠 없지 않을까 자 자 이제 없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뭐 다른 방을 한번 또 찾아봐야겠네요 어 있네 이거요 이거요 진짜 가네요 있어요 나 바로 시작했어 아 날씨 뭐 뭐 이거 이거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